네 안녕하십니까.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식으로 일명 서브플라트라고 하는 세부 논제입니다. 세부 논제. 이것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게 보고기간 후 사건 나오고 있죠. 이것부터 차근차근인 세부 논제 쪽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논제는 그야말로 말이 세부 논제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 논제라는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계학을 얘기할 때 큰 줄기에서 벗어나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서브플라트 쪽으로 뺀 것이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안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플라트랑.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역시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 경험상 수많은 수험생들이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다. 삽질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꽤 있기 때문에 잔소리삼아 듣기 싫으시겠지만 잔소리삼아 몇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우리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신자세 수험생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합격이라는 합격증 그 결과치를 그 달콤한 열매를 갖다가 순식간에 초단기로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마음가짐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공부를 지금 말씀드릴 사항들이 쭉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슴에 손을 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강경석 세무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진정성 있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서 새롭게 한 상태에서 공부를 진행해야 초단기로 합격이라는 걸 어떤 것이든지 거머쥘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격증이라는 건 남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하든 간에 자격증이라는 그야말로 자격이자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초단기로 빨리 획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몸을 담았어요.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100% 그건 취득을 해야 돼요. 투자를 얼마만큼 수많은 투자가 일어나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 사람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다 들어가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합격 증서라는 결과 그 달콤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처럼 이 바닥을 떴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의 중요도 또는 사회적인 인지도 다 떠나서 일단 내가 몸을 담았다 하게 되면 최소한 마음가짐은 이렇게 가지시고 공부를 진행하셔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먹어야 또 그게 제대로 된 거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투자만 하다가 떠나버리면 그게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야. 첫 번째는 초지일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의 중에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참 쉬워요. 초지일관. 한 번 뜻을 세운 걸 끝까지 진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끝까지 그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간다. 말은 더럽게 쉬워요. 하지만 더럽게 어려워요. 첫 번째로 마음가짐을 얘기할 때 정신자세, 수험공부를 시작하는 수험공부를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춘들한테 고하는 정신자세의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초지일관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야. 쉽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험을 결심을 하고 난 이걸 딸 거야. 반드시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구입하고 학원을 결정하고 강경석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어야지. 저 양반이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도서관이나 고시원이나 책상에다가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를 써놓습니다. 난 할 수 있다. I can do it. 써놓고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희한합니다. 남들은 쉽게 쉽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나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그냥 굳은 의지를 갖고서 시작을 했는데 세상과 한 판 붙어보자. 이 필승의 각오로 전투를 세상과 한 판 펼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은 하긴 했는데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자신감이 뚝뚝뚝 떨어져갑니다. 그러니까 막 하기 싫어져요. 공부가.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 공부를 하면 나는 어떠한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잡념에 휩싸이면서 잡념에 휩싸이면서 뜬금없이 그냥 여기저기 이력서내요.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이러면서 한 풀씩 한 풀씩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지가 꺾이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저 또한 저 또한 저 가방 끈 굉장히 깁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격증이란 공부는 아무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정량의 공부량이 쌓인 사람들한테 자격을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부담감이 밀려오면서 그 부담감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를 딱 쳐다봅니다. 도통 이해가 안 가요. 당연하죠. 처음 보자마자 전부를 다 이해해버린다면 그게 천재지 그게 사람입니까? 천재보다는 그게 사람이 아니겠죠. 그거는 누구나 겪는 그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난 정말 머리가 나쁜가 보다. 자괴감에 이렇게 이제 휩싸이면서 공부가 이제 점점점점 싫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의지가 꺾이기 시작한다. 누구나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험 초기엔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 머리 탓을 해요.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회계나 어떤 이런 것들이 바닥이 그렇잖아요. 한 번 공부를 하면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부했는데 머리에서 날라가 버려요. 휘발성 없어져 버려요.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봤던 걸 또 봐야 돼요. 또 보면 또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쉬울 줄 알았는데 봤던 내용인데 머리에서 날라갔죠. 다시 보면 또 새로워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면서 점점점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자괴감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힘이 뚝뚝뚝 떨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명심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격을 한 사람들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시험장 가서 100% 툭 툭 던져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격한 사람은 모든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닙니다. 보다가 모르겠으면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 버리는 것들 시험에 안 나와요. 결국은 보면은.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할 때 처음 할 때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제끼세요. 나중에 보자. 지금은 일단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겠다 싶으면 제끼세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거 이해 못하면 나 전진 못해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막 꾸디자요. 머리 나쁜 놈 이것도 모르니 남들은 다 쉽게 공부하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나만 모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 이제 딱 이제 발을 들여놓는 그날 그 다짐이 이제 점점 시들해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10번 20번 막 포기하고 싶어져요. 아 때리칠까 말까 딴 거 할까 딴 거 모아있을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헛지랄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10번 20번 하루에 포기하고 싶어 할 때 다른 사람들은 100번 200번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그러면서 벽에 막 10번 짖었다. 대가리를 10번 짖었다. 다른 사람들은 벽에 100번 짖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출발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부 자체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거냐 안 되고 있냐 그 감도 없고 그 감은 언제 생기냐면 이 회기라는 어떤 이 바닥에 그 감은 전체를 조망하고 난 후에 생겨요. 각계 전투로 딱딱딱딱딱 끊어 진행 중일 때는 의심이 들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봤던 게 또 머릿속에 하얘지고 또 까매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차분하게 진행시키세요. 알든 모르든 모르는 건 제끼고 전체적인 숲을 갖다가 전체 내용이죠. 전체를 딱 조망한 후에 가서 다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였구나 라는 게 착착착 들어오고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게 안 느껴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에 세웠던 이 뜻이죠. 뜻을 꺾지 말라. 성공한 사람들은 흔한 말이 좀 어떻습니까?